내 등장 가동시에 분위기가 살리고 이 눈치 없는 기집애들은 뭐니 또 내가 가는 길을 막고선 아직도 뭐라도 된 것처럼 굴고 내 아이고 너네 영혼이 없지 나는 소울이 간지 태생부터 다르지 존재 자체가 반지 쌓아놓은 거리여는 없지만 아직 숨겨둔 무기가 많지 나 보여줄게 많아서는 너무 신나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게 많아 여기 먹을 것 천지야 놀러와 아 너는 초도 못 먹지 몰랐다 미야 나 사실 원하는 게 없어 그냥 노래하고 싶어 못 믿겠어 맡아봐 쿨이 내를 풍기나 보여주러 나왔지만 이도 달라졌으니 내가 죽을 때까지 한 개도 없다는 것도 그냥 staircase하고 지켜보는 거 너무 고구미가 많아 이리와 뚜껑 아는 게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꺼 mystery가 없는 건가 부끄러운 게 내가